수혜니언의 시혜리 안녕하세요. 수혜니언의 시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혜니언의 시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보입니다. 저는 상큼의 다라입니다. 수혜니언의 막내 민지입니다. 딱 봤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게 부리도 있고 각자 다 포인트를 어쩜 그렇게 잘 살렸는지 실제 사랑받습니다. 2020년 지금 열심히 앨범 작업 중이고요. 일단 뮤직비디오 날짜라이벌 뮤직비디오 열심히 찍고 왔으니까 일단 댓글을 봐주세요. 모인해주세요. 저희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Let's go 21!